이겨서 너무 일단 좋고요. 제가 다전제가 처음이어서 작년에 한 판 나오긴 했는데 세 판 나온 거는 처음이어서 조금 긴장했는데 중간에 긴장도 풀리고 게임도 잘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밴픽적으로 좀 감독님이 예상한 부분대로 많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게임이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. 옛날보다 책임감 같은 것도 확실히 짊어지게 되고 조금 더 힘들었어요. 재밌기도 하고 같이 있던 형의 자리가 살짝 느껴지는 정도로 그냥 저희가 팀적으로도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죠. 이제 팀이 된 느낌 그다음에 1라운드보다 2라운드 때도 밴픽적으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승률이 좋지 않았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니까 당연히 기분은 좋고요. 긍정적인 평가라는 게 이제 그냥 팀이 잘 저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얻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팀이 많이 도와줘서 그런 평가를 얻게 된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. 밴픽적으로도 저한테 감독, 코치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팀적으로도 제가 어떤 픽을 해도 그냥 팀적으로도 해야 할 플레이를 잘 해주니까 좋은 플레이들이 나오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냥 오르니 오르니 탑에서 터지지만 않으면 한타 때 많이 좋은 픽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찬이가 탑을 좀 케어해 주면서 오르니로 이제 무난하게 한타 구도를 가면은 좋은 느낌이어서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우찬이가 작년에는 많이 쉬었었고 이제 올해 우찬이도 올해 쉬었다가 주전을 하게 됐는데 우찬이의 그냥 우찬이가 혼자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각성을 한 게 각성을 한 것 같아요. 되게 잘하고 이제 팀적으로도 이제 우찬이 플레이를 많이 존중을 해주고 이제 우찬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우찬이가 날뛸 수 있게 팀 날뛸 수 있게 팀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알기로 18개 정도 쓴 것 같은데 지금 머리로 당장 떠오르는 것 당장 결승까지만 쓸 수 있는 것도 안 쓴 것 중에 한 4, 5개? 네 아마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좋은 픽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픽들이 밴이 되면은 쓸 수 있는 챔피언들이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4, 5개가 4, 5개가 최대가 아닐까 어 그냥 아 이게 드디어 나왔구나 네 확실히 저희가 이번 시즌에 못 이겼던 유일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못 이긴 팀이어도 막 뭐 쫄고 그런 건 없고 저희의 플레이만 저희의 플레이만 한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남은 경기가 저희가 계속 가게 되면은 그리핀 SKT가 있잖아요 둘 다 너무 잘하는 팀이어서 저희도 절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형 이번 시즌 하면서 형이 너무 많이 그리웠는데 형은 주전으로 두 시즌 우승했잖아 나도 한 시즌만 우승하게 살살 해줘 형 내가 형 많이 좋아하는 거 알잖아 이틀 뒤에 보자 항상 저희가 잘하든 못하든 응원을 해주시는 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스크전이 남았는데 그 경기에도 저희가 꼭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